아 사실 이제 좀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증시 관련해서 물가 잖아요 근데 이게 또 비축류랑 연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일자 미국 물가를 한번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비축류 유가의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받는 게 30%라고 좀 측정이 돼 있어요 유가가 최근 유가가 막 85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요 증시랑 유가랑 굉장히 간접적으로 다 물려있는 거예요 이 물가 하나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그 증시는 지금 실질금리랑 관련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실질금리는 이제 이제 물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치고 나가면 증시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했어요 제가 최근 여러분들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돈이 쏠리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근데 물가에 대한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SPR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게 바이든의 전략이죠 네 상황이 그럼 이게 굉장히 간접적이지만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가에 의한 영향이 근데 이걸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물가에 의해서 증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가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비축률 방출이 어떤 유가를 유가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물가 관련해서 오늘 딱 구분을 지어 봐야겠죠 증시랑 유가 딱 구분해서 자 일단은 바이든이 지금 좀 급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조만간 물가가 고점을 좀 도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최고점에 대한 어떤 상승 압력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심리선이 여기 도달되어 있잖아요 여기 체크 되시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자리 이게 만약 상방 돌파가 들어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든이 지금 급하게 먼저 이제 비축류까지 해서 중국 미중 회담에서도 비축류 같이 방출하자는 얘기 하고 됐다 이것까지 꺼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니까 오버슈팅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이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되나요? 사실 이 비축류 방출 전략 얘기가 처음 살살 나왔을 때는 유가가 바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본격적으로 방출 얘기가 나오니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단기 조정이죠 그건 제가 유가 관련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먼저 증시 먼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순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실질금리를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최근에 미증시가 또 굉장히 많이 슈팅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매출을 이체 치면은 자 이게 실질금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다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근 최근 실질금리에 대한 상황이 여러분들 보시면 하락권에서 맴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적으로 신고점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면요 미증시 계속 상승세 돌파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이게 실질금리에요 왜냐? 위험자산에 돈이 쏠리니까 이게 풀리려면은 내년 상반기 1분기는 지나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치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내려가기 때문에 증시가 또 가속화되는 현상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물가 압력을 낮추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정 모멘텀이 한번 드러날 가능성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축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두 번째 유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근데 증시 부분 먼저 한번 차트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어제 금요일 이렇게는 좀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출연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 이제 차트 보고 설명했던 게 여러분들 자 이 빨간석 일목균형표 나오면요 매수 보세요 이거였죠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이 빨간선 나오면 이게 일목균형표 구름대라고 네 이건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왜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파가 드러나면 계속 상승세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상승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갔죠 그죠? 자 계속 상승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일목균형표 상 이 지지는요 이 지지는 마지막 지지예요 마지막 지지 자 여기서 제가 차트 하나 보조지표 하나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뭐 추가하냐 RSI 추가하는 거예요 RSI 지표 추가 굉장히 간단한 지표입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막 변수 조정해서 막 이런 지표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순간 변수 조정하는 순간 그 이상한 지표가 되어버립니다 자 RSI 찍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RSI 모멘텀이 여기서 상방을 찍죠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고점이 나올 시그널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가 접근이 안 돼요 자 이제 추세에 대한 일목균형표가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 이상에 대한 여기서부터는 매수세를 가리킬 수 없다 이걸 특징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정은 한번 드러나겠죠? 여러분들 조정은 드러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크게 자 상방 추세가 연결이 나오더라도 자 이제 RSI 좀 지울게요 자 상방 추세가 드러나더라도 여기 조정은 드러나죠 보이시나요? 또 그리고 추세가 드러나죠 또 조정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은 저점에 대한 레벨링이 16,000에서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구역이에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지금 단가를 진입하는 구간이 아니라 또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과거와 같이 지진 난주와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체크가 들어가는 구간대예요 지금 상황은 확인되시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물가에 대한 비축류 방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확인을 해볼 건데 그게 아마 실제 실행이 된다면 유가를 하방 압력을 이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증시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도 낮추겠죠 단기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나마 일단 차트 미증시 관련해서는 볼 게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올릴 거 다 올리고 다시 조정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자리예요 기다려야 되는 자리 지지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돼요 16,000에서 또 매수 볼 수 있는지 체크하는 구간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비축류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물가 많이 올라갔죠 물가는 실제 금리에 영향을 끼친다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었던 것뿐이다 그렇죠? 물가는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증시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여기까지 증시예요 비축류 방출하고 나서 비축류에 대한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물가에 대한 압력도 내려갈 거예요 그때 조정이 한 번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증시는 좀 후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예요 아시겠죠? 지금 차트상 어떻게 봐야 돼요? 딱 보이잖아요 어? 할 게 없네 오늘 그렇죠? 할 게 없네 이겁니다 자 유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지표 알려주셨네요 네 제가 아니 근데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이 RSI 관련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무료방송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제 SPR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축류 네 자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께 미국은 항상 이 전략 비축류를 항상 이제 쌓아놔요 왜냐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동성 있는 유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걸프 전쟁 그렇죠 쉐일에 대한 혁명 이전의 어떤 사태라든가 난방 사태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사태가 터지면요 비축류를 방출해서 수급을 조절해요 근데 왜 바이든이 중국 가서 이러고 있을까요 왜 바이든이 중국을 가서 비축류 방출을 도와달라고 중국한테 협조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가진 비축류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가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기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주도의 SPR 비축류입니다 유가를 가지고 있는 거를 비축류라고 해요 공동 방출은 유가를 단기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간 지속성은 제한죠 어 회왕님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거네요 네 나중에 더 오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이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축류를 그럼 미국이 가진 양은 3,800만 배럴 근데 오늘 발표가 나왔죠 5,000만 배럴 이상 해갖고 방출하겠다고 그죠 근데 과거에 비축률을 3,000만 배럴 방출했음에도 유가가 오른 사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유가는 오를 거예요 근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유가 상황이 궁금하실 분이죠 그러면은 과거 어떤 상황이 연출됐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년도 걸프전쟁 때네요 걸프전쟁 때 시청자분들 중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걸프 91년도입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전략 비축률을 줄이는 시즌 때 유가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만 보죠 여기만 40달러에서 20달러로 반토막 났죠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남방수요 2005년대 그때도 비축률 방출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유가 어떻게 가나요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허리케인 2005년 카트리나 대규모 방출 어떻게 되나요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2011년 리비아 내전 어떻게 되나요 앵커님 어떻게 돼요 떨어지나요 떨어지네요 다 확인되셨죠 시청자분들 자 쉐일 혁명 이후 이전 이후인 지금 SPR이 방출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일단 방출을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도모하잖아요 과거는 미국만 했을 뿐인데도 유가를 가격을 낮췄음에도 이거 심하면 50달러도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하시겠죠 50달러도 갑니다 50달러도 과거 경험 모멘텀으로 봤을 때예요 자 그럼 유가 차트 한 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결국 유가는 또 나중에 추후에 간다 이거예요 오른다 근데 지금 당장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공급량 그 타이트한 진행이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중요하고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시고 어디서 과연 고점에 대한 저항력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지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두 자리 공간이 있는데 보시면 79.50달러 이 자리 집중해서 보세요 자 최근 바이든이 이 얘기 꺼내고 여러분들 실제 실행단계 들어가기 전에 유가에 대한 하방 레벨링이 들어갔지만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제기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보면 과거 모멘텀에서 실제로 비축류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방출하는 과정 중에 유가가 계속 하락하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유가의 가격은 하락 요소가 굉장히 짙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는 어떤 비축류에 대한 양이 굉장히 규모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유가의 가격 하락을 일으켰는데 지금 미국이 각 잡았어요 중국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죠 왜 잡 같겠어요 오펙 이 오펙 친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펙 친구들이어도 미국 말 안 들어요 고생했던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미국 때문에 그렇죠 자 앞으로 그러면은 두 개가 딱 잡히죠 유가는 더 추가적인 하락 요소가 굉장히 다소 같이 있다는 부분 이걸 왜 떨어뜨려요 물가압력 낮추려고 그럼 증시에도 추후에 영향이 간다는 거고 실제 금융이 변동하기 때문에 일단 유가에 대한 하락 레벨링은 추가적인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 과거 네 차례 이상에 대한 상황이 다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의존도가 낮아졌다 근데 그때는 미국만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중국까지 다 한번에 안 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저항을 봐야죠 오히려 상승을 추가적으로 이룬다기보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 상황 저항점을 체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과거 모멘텀 똑같은 시황에 대한 전례 판단이 이게 역사고 이게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건 차트 분석에서 안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유가는 매도에 대한 랠리를 아직까지 갈 수 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유가 미국이 한번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유가 가격이 내려가려면 두 개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중동이 나서거나 미국이 나서거나 뭔 제스처가 딱 나와야 된다고 미국이 나서네요 이겁니다 미국이 나섭니다 과거 모멘텀상 반토막 났던 시즌도 있어요 유가에 대한 가격이 그럼 하방에 대한 추세를 기약하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